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랩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자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요하이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기에서 호랩산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호랩산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런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이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한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고 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만 타고 나무는 건재해요. 신기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나무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장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대단하시잖아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짱나고 나타날 때 굉장히 거룩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떨기나무는 너무나 찰고 보잘것 없는 그런 뗄감 정도에 사용되는 그런 나무죠. 백향목이나 참나무나 이런 아주 그냥 나무가 굵고 쫙쫙 뻗은 이런 나무는 가구에 재료도 쓰이고 건축에도 쓰이고 굉장히 비싸고 대우받는 나무죠.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로 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볼품없는 나무고요. 이 미대한 광야는 굉장히 막 산림이 우거지고 그런 데가 아니고 사막에 이 떨기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호랩산이라는 뜻이 황폐한 산, 폐허의 산 이런 뜻이에요. 좀 황폐하고 폐허 같고 그렇게 쓱 운장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태어날 때 화려한 궁굴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있어 보이고 뭔가 자랑할 육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 육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내 육체를 가지고 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다가가요.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뭔가 영적으로 공허해 보이는 그런 이웃에게 다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권하면 우리 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적어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좀 괜찮은 모습이고 어디에서 누가 왔다더라 하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되는 게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좀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사람은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싶고 뭔가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갈 것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자랑할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이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린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발에는 항상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이란 것은 그리고 발과 신이란 것은 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항상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어느 집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면은 그 노예가 손님의 발부터 씻겨주는 것이 그런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과 발은 굉장히 더러움과 죄악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경혜의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죄 많고 보잘것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전도하면은 내가 뭐 누구 돈 받을 거 있나 나 혼자 잘 산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죄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어떤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죠.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신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걸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모세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드립니다. 6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럴 시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하나님이 얘기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곱에서 구해낼 것이요. 각이 계기되게 할 것이요. 구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뱉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뱉으면 죽는 줄 알아요. 굉장히 무섭게 하는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너를 부르는가, 왜 모세를 부르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7절로 10절.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시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그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한 적석, 해적석, 아무리 적석, 브리스 적석, 희위 적석, 여부스 적석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시즘이 내게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까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바로의 학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지금 양떼를 친 목동이 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보고 있고 부르지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보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해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님?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메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백성이 애굽에서 개기되어 400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는 거죠.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저렇게 학대받고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애굽의 그 거대한 강대국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애굽의 왕 밑에서 고생하고 학대하도록 그냥 버려두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참세의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게 하진 않았어요. 바로가 원래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께 딱 막아줄 수도 있어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인데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태어난 남자 애기는 다 죽여라. 밤 늦도록 일하고 시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창궐하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 나오려고 하면 어떡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자! 가난 땅으로 돌아가자!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되게 하려면 여기가 좋아요. 계속 있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바로가 악하게 해서. 그래서 그 부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셔서 이제 구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자. 결심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참 개가한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참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롭혀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좀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싹 없애줄 수도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는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한국교회에서 있는 일인데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아주 열심히 들으세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겨지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 분이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감옥까지 갔어요. 자,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이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사업이 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옥까지 가니까 처음에는 감옥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뭐 감옥에서 날짜는 채워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 시간은 있고 이래서 이분이 또 믿음은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봤어요.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감옥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에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사이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법을 많이 어겼고 남을 속였고 감옥 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몸만히 열심히 기획하고 몸만히 열심히 헌금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은 미리미리 탁탁탁탁 막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원망했는데 내버려 두시고 감옥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죠.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 마음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라도 딴 거 아무것도 세상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이제는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올 때까지 버려두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네.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네. 깨닫게 된 것이고 감사하고 찬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요 그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사실 왕자로 40년 지날 때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모 대신은 친엄마 생모의 영향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열정이 막 하늘을 뻗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이 모세는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밖에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일하는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애국사람이 너무너무 자기 동족을 괴롭혀 너무나 부당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애국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자기는 그 사람 미워서 한 게 아닌 동족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두려워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대한 강야로 와서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왕자일 때는 얼마나 대단한 권세 가운데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여가 되고 하인이 되고 신아로서 왕자로서 그 왕자 앞에 그냥 눈도 못 맞추시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모든 것을 떠받더러 시중 들고 섬김을 받던 왕자일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이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시중을 받던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시중을 드는 양을 시중 드는 목동으로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그 세상 사는 것도 잊어버렸고 사람 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과 적막한 가운데 40년을 지내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십니까? 너 이제 애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네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자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혈기가 넘치고 뭔가 의로운 분이 막 쏟아나던 모세였는데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안 부르시고 모세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정이 있고 젊고 혈기가 있고 뭐든지 잘할 때 그 사람을 좀 사용할 것 같은데 40년이 지나 80세가 된 노인이 된 모세를 이제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힘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자기 의의가 충만하고 뭔가 지나친 열정으로 활동하는 사람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를 보이는 거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내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래한 강려에서 40년을 말 못하는 양떼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데요. 이제 바로 모세가 하는 얘기야. 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너무 부르는데도 끝까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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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라. 아멘. 모세가 내가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한대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죠. 끝이 없는 코로나 생활에서 이 힘든 한국의 생활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완전 숨이 차고 완전히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걸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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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공감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지고 주님을 못 보고 그냥 고난에 묻혀서 운명이 이거니 숙명이 이거니 한숨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내가 모세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십니다. 자 언제 주님께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하실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바닥을 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동포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포들 부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나만 잘났다 하는데 사실 얼마나 허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부가 불화하고요 부모 자녀간에 불화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니 탓이다 내 탓이다 깨어지고 갈라지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를 보내신다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한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구해내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포들을 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도 우리의 나 개인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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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물질 가운데 좋은 자본주의 사회 쾌락 가운데 퍼져 앉아있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